사디카! 하나, 둘, 셋! 투어 워크 앤 스트리!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네, NCT DREAM이 TOP 10 어워즈 태국에서 베스트 아티스트 부분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태국 시즈니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팬분들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NCT DREAM을 향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CT DREA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쿵캅!